왜 이렇게 됐을까 이때 받아야 했는데 왜 안받았을까 여보세요 뭐하고 있어 응 이제 나가려고 지안이 좋아하는 소시지 볶음도 하고 멸치도 했는데 가져다 줄게 뭐하러 와 얼굴 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지 아 오지마요 너가 바쁘니까 그렇지 내가 다음에 가지러 갈게 뭐하러 올라와 그때 내가 찾아갔으면 이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되지 않았겠지 어 문득 어릴 때 할머니의 보물함 생각이 났다 할머니 이게 뭐야 아 이거 할머니 이거 보물함이야 이거 중요한 것들 이거 보관하는 거 응 보물함 응 보물함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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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한이가 준 선물 보니까 내 강아지 보고 싶네 할머니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내 강아지 잘하네 나중에 만나자 당신 내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넌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러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Oh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만 포기한 나를 포기해버린 참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사랑해 G buffer 15년 10월 09월 12월 11월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젖죠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해란 말이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질피고 잡은 두 눈에 바나나는 비가 내려있을까